전라남도가 김장용 배추의 적정 생산 유도를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장목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장목 전환 지원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했던 땅에 유체나 귀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할 경우 1헥타르당 4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.